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오늘 12월 29일 내일 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2022년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바로 12월 29일 오늘 폐장일인데요. 폐장일까지도 오늘 좋지 못한 모습으로 시장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당에 대한 부분에 시장이 하락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2023년도도 쉽지 않겠다. 결국에는 개별주 장세가 연출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큰 틀에서 보면 2021년도부터 꾸준하게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지수가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대형주로는 크게 재미를 못 보는 그런 2년 연속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고 다만 이제 개별주 개별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더 빠르게 읽었던 것이 그래도 2022년도 우리가 좀 좋은 수익을 기록했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2023년도에도 그냥 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노력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무한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한번 같이 보고 같이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번 지친 미국 증시. 지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요즘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주식을 많이 볼 때는 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주식을 보거든요. 제가 또 엉덩이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번 앉으면 집중해가지고 오랫동안 보는 스타일인데 요즘은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옛날만큼 그런 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시장이 그래도 팍팍팍팍 오르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좀 더 재밌게 흥이 나와서 하는데 뭐랄까요 이제 개팍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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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봤는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또 힘이 또 빠지고 그런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에 좀 지치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 지친다는 것이 이제 다중 바닥을 찍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닥을 다지고 이제 퍼져버리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간에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면서 좀 확인하고 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배당을 감안해도 지수는 너무 빠졌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당 이거는 어제 내용이죠 어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2023년도 오늘도 이제 하락을 좀 하는 부분이었는데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수를 못 고쳤습니다 자 2023년도 기대감은 있나 자 이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걸 어제 내용을 못 고쳤어요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시장만 보면 그냥 이제 2023년도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주식 그 수학 포기자들 저도 수포자였는데 주포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과거보다 확실히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많이 줄었고 어 이게 2020년도 주식 붐이 한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021년도부터 22년도 다가오면서 약 2년 동안 이제 대응률 계속 빠져내려 왔잖아요 주변에서 이제 2021년도 삼성전자 샀다고 자랑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포기를 하고 시장을 떠나고 아이 다시는 주식 안 해 2023년도도 영 안 좋을 거야 제 주변 인간 바로미터들도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아 2023년도 또 안 좋으니까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 포기하지 하는 얘기들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 한번 알아보고 자 오늘 키워드 게임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마감을 한번 같이 보면 코스피가 1.93% 아 마지막까지 뭐 심란하게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이 1.89% 하락했고 자 환율이 1268원 25전 자 유가가 7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6,713억 원 개인들 매수 자 외국인이 1,435억 원 기간이 5,768억 원 매도를 나타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872억 원 매수 대신 외국인과 기간이 각각 1,387억 원 그리고 기간은 499억 원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시장이 매도세가 좀 많이 나타났고 지친 미국 중시라고 표현했는데 자 우리가 미국 내에 보면 GDP 성장률이에요 GDP 성장률을 보면 자 지금 현재 이 GDP 성장률에서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크게 한번 하락했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곧장 이제 회복을 하는 GDP가 왜냐하면 여기 유동성을 공급을 해가지고 곧장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어 계속 뭐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가 어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인데 음 지금 이제 이전치가 0.6 실제로는 어 2.9 예상치보다도 높은 결과를 어 지금 2022년도 11월달 2022년도 12월달에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월달에 나오는 것도 어 3.2 이상 나올 것이냐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음에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면 아 안 나올 것이다 3.2 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 좀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1회성으로라도 어 이번 1월달 더 발표가 되는 GDP는 조금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좀 지배적인 것 같다고 보고 어 그러고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도 다운은 생각보다 조금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을 수 있는 자리지만 나스닥은 이제 무기력하게 이제 다중바닥 이후에 반등세가 약해지면서 주가가 빠져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애플 애플도 지금 신저가입니다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고 차트 조금 더 크게 한번 해서 볼까요 자 2021년도부터 2022년도 꼭지치고 다시 또 빠지고 있는 거고 테슬라도 자 2022년도 이후로 꼭지치고 빠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2021년도가 꼭지 없고 미국은 2022년도 꼭지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시장이 강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주도주가 먼저 뜨고 나중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적인 증시를 한 섹터로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주식이 가장 강하게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GDP 성장률이 낮게 잡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과연 업황에 앉아서 계속 빠지는 것이냐 이에 대한 물음을 답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과거만큼 돈을 공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여윳돈이 있으면 뭘 살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애플도 샀 거예요 또는 테슬라 한번 사볼게요 자 이런 답이 곧장곧장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시장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겁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100이라는 돈이 있었다면 지금은 50도 차 안되는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윳돈이 없어진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있거든 금리 인상도 하고 있고 양적 축소도 했기 때문에 돈이 계속적으로 시장은 줄어들어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기대치를 많이 줄 수 있죠 우리가 유동성이 확대되었을 때는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대신 지금은 유동성이 축소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성장주에 있는 프리미엄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이유가 다 설명되는 거죠 테슬라가 왜 빠지느냐 테슬라가 여전히 점유율이 좋은데 미래적인 부분 자체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지금 2023년까지는 전기차 시장 확대될 것 같은데 왜 테슬라가 빠질까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이 이거죠 결국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도 그만큼 보수적으로 낮게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이 지금 신저가를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좋았다며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풍부했다면 과연 애플이 신저가를 갔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도 안 좋으니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저는 지쳤다 지쳤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번 내용이 2023년도 기대감은 있나 그건데 자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나요 유동성이 적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도 보수적으로 되고 좀 더 아껴서 예전 같으면 삼성년도 사보고 SK닉스 사볼 수 있는 돈이었다면 지금은 둘 중에 한 개만 골라야 되는 시대 근데 그 둘 중에 한 개만 골라도 되는데 지금은 그 한 개도 더 적게 사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옛날만큼 그렇게 투자에 대한 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인가 주식시장 말고도 가상화폐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다 돈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거래내역 자체 다 줄어들었습니다 왜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채권시장은 활성화되어 있나 아니죠 채권시장도 돈이 줄어들어 있는 시장이에요 다들 투자심리 위축되어 있는 시장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가 뭐냐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리에 대한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을 해오고 0.75에서 0.5로 상향하는 것을 조금 낮추고 난 다음에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강하게 반등을 한번 붙였어요 왜 강하게 반대를 붙였을까 와 지금까지 0.75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하다가 0.5 밖에 안 올리네 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꼭지가 다고 오는가 봐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영원히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느냐 안 되겠죠 왜 제가 지금 현재 GDP 성장률을 보여 드렸잖아요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면 GDP 성장률이 더욱 더 낮아지게 0.75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국이 계속적으로 플러스에 맞추기 위해서는 플러스에 계속 맞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변곡점이 저는 전반기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반기에 미국이 금리에 대한 고점을 치고 다시 한번 더 금리 동결이나 또는 금리에 대한 인하 관점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드러날 때부터 시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대신에 마지막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으시겠죠 저라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정말 공포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야 이거 시장이 회복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 가장 공포스럽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시장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 유동성 공급하면 시장 회복돼? 답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왜 금리를 올리고 있죠? 바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잡아야 되는 거고 물가 상승률이 잡혔다 다시 성장률 자체가 하락했다 그러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돈 공급해가지고 다시 또 시장을 불러일으켜야 돼 경기 침체 들어가면 안 돼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 돼 그런 상황이 2023년도에 발생한다 그것이 바로 시장에 대한 반등을 강하게 붙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저희가 이제 12월 17일 날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2023년도 주식 전망 유튜브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시간에 얘기했던 것도 2023년도 전략 후가 대신에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시장에 대한 변동포 그만큼 더 확대될 수 있다 상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함께 극복을 현명하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또 보면요 오늘 중국 한국 게임 판호 발급 소식에 게임주가 상승했다 강세를 보였다 라고 했어요 이 판호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판호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겠죠 판호는 이제 중국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서비스 권을 얘기하는 것이 판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판호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게임주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던 바닥을 찢고 반등이 나왔던 업종 중에 한 개가 미디어 컨텐츠 자 우리가 키이스트라는 정보 아실 거네요 자 주가 추세 작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이스트라는 기업인데 자 키이스트가 지금 보면 11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반등을 붙여 가지고 현재까지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왔는데 자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11월 달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 자 밑에 보시면 뭐 리메이크 판권 중국의 수출 소식 보이십니까 중국의 수출 소식 뭐 그런 얘기들 있었고 그리고 쭉 하다가 또 이제 12월 달 돼 가지고 12월 초에 또 뭐가 있었냐 뭐 좀 내려 보면 이제 지금 이제 한안영도 해제되나 엔터조 들썩 얘기 있었다 그죠 아 키이스트 중국 수출 소식도 있고 그리고 한안영 해제 관련 가능성에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보였구나 그럼 엔터조들도 그렇고 자 그리고 우리가 영화 관련된 또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드라마 제작사들도 마찬가지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까지 붙일 수 있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게임주의 이 차트의 움직임을 잘 기억하세요 요렇게 움직여 왔는데 자 오늘 게임주들 볼까요 뭐 지금 이제 오늘 데그시터즈 요런 기업들도 보면 오늘 갑자기 한번 바닥에 툭 떱니다 판호 관련 기대감 오늘 상한가 가까이 갔던게 조이시티 자 오늘 장중 상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요런 기업도 갑자기 툭 뜹니다 왜 떴습니까 아 바로 판호 발급 기대감이에요 자 NC 서포트 보겠습니다 어 NC 서포트는 그전부터 좀 올라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 다시 한번 툭 떴습니다 오늘 모든 게임들이 툭툭 떴어요 자 최근에 화장품들도 볼까요 코스맥스 어떻게 움직였어요 꾸준하게 하방에서 지금 올라왔어요 자 LG생활공간 볼까요 꾸준하게 하방에서 올라왔어요 자 이 종목분들의 공통점이 뭐다 키워드는 뭐예요 바로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게임주가 판호 발급이 가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을 붙였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상승을 해 있었다면 이런 상승이 이루어졌을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카드로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던 거고 그 이면에는 수급이 존재했고 그 이면에는 낙폭가대라는 것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반등을 붙일 수 있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게임주에 대한 특성상 4분기와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발표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게임주들은 바닥을 다지고 넘어오는 시점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자체에 좀 제한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월달에 지금 현재 수출주들에 대한 부진한 모습들이 이어간다고 경제지표가 안 좋은 것들을 이어간다고 봤을 때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이라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 이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월달에도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판호 발급 기대감의 게임주 자 이 게임주에 대한 맥점을 찍지 말고 우리가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맥점을 찍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그러면 1월달에도 다시 한 번 더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엔터라든지 그리고 게임주들이 순환매 양상을 좀 보이면서 또다시 트레이딩 관점이 나타날 수 있겠다 자 거기 한 게 더 추가적으로 하면 우리가 감기약 원료 관련된 제약 업종까지도 그렇게 순환매 관련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제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마지막 거래일 날은 좀 강하게 좀 상승해주면 좋은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도 내심 섭섭합니다 섭섭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시장이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멱살 끌고 잡고 끌고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억구라도 가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안 되니까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요 2022년도 다들 뭐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었을 거 같은데 우리가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이 뜻한 바 다 이루시는 그런 2023년도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일은 더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2023년도에는 지금보다 더욱 더 발전된 모습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욱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상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주식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2023년도 화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빨간 주식 화이팅! 여러분들의 주식이 모두 다 빨갛게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